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반중석을 채웠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이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킥오프합니다. 뒷공반으로 슈팅! 노이어 선방! 멋진 선방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노이어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노치 먼저 잃고 있었습니다. 코널두! 슛! 노이어 선방! 자, 공 쫓아갑니다. 와! 고레츠카! 자, 오른쪽 봤어요.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아르투르 라비오 레반도프스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역습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골! 들어갔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한중이 해설위원은 지금 이런 초반 실점을 쇼팅! 하비 마르티네스 플러다운 볼! 자, 치고 올라갑니다. 고망! 아론 램지 파울로 디발라 라비오 어디로 보낼까요? 코널두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좋은 볼인데요. 고레츠카 보아템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아템 고레츠카 톨리소 줄꽃을 찾습니다. 측면으로 끊었습니다. 길게 보냅니다. 아르투르 아르투르 전방으로 길게 패 찔러주는데요. 코널두 번지기 램지 코널두 뒷공간으로 끊어냅니다. 램지 적극적이에요. 상대보다 슈팅 수가 적다는 걸 의식한 거겠죠. 좋습니다. 램지 코널두 모라타 돌리소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좋은 찬스 슈팅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막아내나요? 멋진 선방입니다. 이번 주스 상대의 역습을 갠신히 막아냈습니다. 터치아웃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골 놓칩니다. 번지기 아르투르 길게 연결하는 패스 코널두 아론 램지 파울로 디발라 모라타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론 램지 코널두 찍어차줍니다. 레반도프스키 찬스입니다. 여기서 재침 슈팅 골키퍼 소방 와 곰암 크로스로 주나요? 흘러나왔습니다. 온사이드 레반도프스키 데이비스 하비 마르티네스 골파구가 필요한 상황 끊어냅니다. 하비 마르티네스 모라타 반갑기 됩니다. 옵사이드 뒷발이 올라갑니다. 휘셀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휘셀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아론 램지 아르투르 보레츠카 찍어서 넘깁니다. 아 패스가 조금 기네요.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스루패스 원투로 나갑니다. 흐름 좋아요. 올렸습니다. 측면으로 톨리소 주의를 섭힙니다. 데이비스 받을 수 있을까요? 낮게 크로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패스 올렸어요.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뒷공간으로 레반도프스키 라비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꼬레츠카 찔러줍니다.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고망 좋은 드리블입니다. 끊었습니다. 톨리소 어디로 보낼까요? 왔어요. 낮게 깔아찹니다. 멀리 보고 길게 패스합니다. 레반도프스키 찔러줍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고레츠카 줄꽃을 찾습니다. 고망 스루패스 보노치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아르투르 반칙을 당했습니다. 주심이 진정하라는 의미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군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레반도프스키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슈팅! 유변투스 승리진의 사인이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모라타 레반도프스키 뒷공간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아르투르 코널두 카비 마르티네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되겠죠? 고레츠카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킹슬리 코망 알렉스 산드루 수비 성공합니다. 아론 램지 전방으로 길게 패스 콜리소 공중으로 스루패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와우 좋은 플레이예요 중원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라비오 공간을 노립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슛 놓여 선방 전방으로 길게 앞으로 찔러줍니다. 슛 골프스에 맞고 나갔습니다. 일단 걷어냅니다. 라비오 아론 램지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경기 종료를 앞두고 코너킥 기회가 왔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을 봅니다. 한골 차를 잘 지키면서 승리했습니다.